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아주 황당한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 항상 등락을 거듭하긴 합니다만 하락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수급이 막 엉켜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시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시장 진단부터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글쎄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많이 퍼졌었는데 그 의미의 핵심이라는 건 역시 정책 공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만 사태가 벌어졌어도 그걸 쉽게 해결하는 그런 놀라움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는 건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유럽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금융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능이 혹시 마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은 아직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부터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을 풀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물가 문제 때문에 쉽게 돈을 못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게 기업 실적을 상당히 많이 부풀려줬던 거죠.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비싸게 사줬으니까요. 반면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을 풀어서 그게 아시아 쪽에서 많이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아시아 쪽에서 했는데 돈을 그쪽에서 벌었는데 아시아 쪽의 통화가 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액을 많이 받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가 기업 실적을 많이 부풀려놨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꺼졌을 때 어떠한 기업 실적에 있어서 쇼크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 조지 소러스가 대표적이겠지만 주식을 다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많이 있고 귀에 익숙하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도출이 되면서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공조의 불안전성이라든지 뭔가 미심쩍은 거, 시장은 항상 의심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의 함정, 가장 금융시장에서 거칠은 용어가 시스템 리스크인데 그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확산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합니다. 뭔가 창이 공격을 했으면 방어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패, 중국을 기대해봐도 되는지요.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슬슬 나오긴 하던데요. 중국 지수가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중국 지수를 다시 한번 사보는 게 어떤가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경제를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중국 지수가 뭔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중국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은행이라든가 전기, 가스, 통신, 화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다 중국의 인민들을 위해서 부시를 덮어쓴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 지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내수가 클 테니까 그런 내수 기업들이 막 성장하면서 그 인덱스, 그 지수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중국 지수도 한번 사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부시를 많이 갖고 있죠. 앞으로 까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BISPU를 맞추려면 증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에서 은행들을 비롯한 그런 부실 기업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들이 중국 지수를 투자할 때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섹터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섹터 ETF,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들이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항 안 되시면 중국 지수 중에서 예를 들면 은행을 제외한 인덱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국의 좀 어려운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외한 그런 투자가 마땅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시선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주식 이런 것이 아니라 대안 투자를 좀 공부하셔서 지혜를 좀 이렇게 눈높이를 넓히면 또 길이 보일 수도 있다. 중국 내에서의 또 이야기 해주셨고요. 너무 거시적인 글로벌한 이야기만 맨날 다루게 되면 사실 너무 포괄적이죠. 코끼리 다리 잡듯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시선을 좁혀가지고 최근에 경제민주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언론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민영화를 또 공영방송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민영방송이 늘어나게 되면 미디어 업체들, 광고 시장도 좀 자유롭게 했으니까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MBC가 민영화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정부는 코바코라는 기구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광고를 규제해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을 조금 견제를 하겠다. 이런 심사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MBC가 민영화가 되면 그만큼 코바코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니까 이제 이 방송 업체들도 좀 자율적으로 광고 단가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래서 분명히 호재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SBS가 민영 미디어랩이라는 걸 출범시켜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 단가를 원하는 만큼 잘 못 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지금 종합편성 채널이라든가 케이블, 인터넷 지금 오만가지 방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일정한 광고를 나눠먹기도 굉장히 급박한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광고 단가를 높여가지고 방송 업체들이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결국은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방송 업체 중에서 가장 조그맣고 열악한 업체조차도 상당한 로비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은 항상 수축과 팽창, 경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호환기 갈 때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결국에는 적자 출혈, 이런 경쟁도 하고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렇게 나눠지는데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그런 단계의 산업이 또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 모습이 좀 다르던 것 같던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면은 상당히 무시되는 업종이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드오션이다. 그래서 PBR 1배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산 능력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TV에 화면이 있으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집어넣어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 안에서 전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레이저로 녹입니다. 그리고 결정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해상도가 선명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LTP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아머포스에서 LTPS로 넘어온다. 그러면 원래 아머포스에서의 생산 능력은 100이었다. 그러면 이 LTPS는 조금 더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디스플레이에 생산 능력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지금 고효율 TV가 판매가 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도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의 고부가 TV의 판매를 촉진하는 거죠. 또 중국 기업들 중에서 GT라든가 화웨이에 이어서 레노버까지도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패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생카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만들 때 유리 기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두세 개 업체가 세계적으로 과점에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업체가 그 업계에 진입을 하면서 유리 기판의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이 변화하고 진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요즘 삼성전자 보니까 레이저 말씀하셨는데 ASML인가요? 암스테란다함 증시에 있는 그 업체를 또 인수하고 상당히 뭔가 변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속 한번 디스플레이 쪽은 공부를 좀 해봐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식음료와 제약,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가스 같은 거. 그런데 최근에 제약주들이 또 많이 집중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2013년에는 만약에 정시가 된다 그러면 제약 업종이 아주 유망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터널 안더스토리 때문에. 지금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약값을 많이 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약품이 가격이 100이라고 보면 그 복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은 한 75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소업체들은 60 정도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53 정도로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더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값이 동일하게 53이라고 하면 어떤 병원에서 중소업체의 것을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중소업체가 53에서 더 깎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대형 업체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정부의 태도 변화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협조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와줘도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니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신약개발 같은 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G7에 들어가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G10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신약개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R&D 능력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약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소화가 됐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생학자들 이구동성으로 올해 겨울은 혹한이 올 것이다 그러는데 에너지 수요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자력과 석유에서 가스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쉘가스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메탄 성분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발전력이거든요. 때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되는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된 이 NGL이라고요.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탄, 프로판, 부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채굴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천연가스의 성분이 높은 그런 유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뭐 수혜주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국가스공사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 유전을 갖고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걸 수입해서 파는 그런 가스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이제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장을 하고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설비를 지금 만드는 데가 일본의 그 건설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액화 설비 같은 거.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건설업체들 사요. 반면에 한국 건설업체 패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에 주로 이제 익스포즈가 있는데 그쪽은 한번 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안 좋고 다만 우리나라 건설 기자체를 만드는 중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163도까지 압축시켜야 되니까 그런 본행제를 만드는 데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켓 키워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자산운영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